다음 달 제주에서 열리는 해군 행사에 일본 군함이 우길기를 달고 들어올 거라고 해서 지금 달려놨습니다. 이 행사는 세계 군함들의 잔치인데요. 우리나라 해군 행사에 다른 나라들도 자기네 해군 함정을 보냅니다. 근데 일본 군함이 일장기가 아니라 우길기를 달고 입항한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금지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더라고요. 우길기는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배하면서 사용이 금지됐는데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다시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자위대를 상징하는 깃발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군함은 어디 나라의 군함이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 자국 분기를 꼭 달아야만 한대요. 또 군함은 다른 나라의 바다에 있어도 자국 영토에 속한 걸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군이 일본 군함의 깃발 사용을 제지할 수는 없다라고 해명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열렸던 국제관함식이나 합동군사 훈련에서도 일본 자위대가 우길기를 달고 이미 여러 번 참가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못 달게 하는 건 어렵다고 이해했지만 그래도 울컥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남아프리카에 있는 보초 하나는 코끼리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밀렵 때문에 코끼리 사망률이 높은 다른 나라와 달리 보초 하나에서는 보호구역을 만들고 무장한 밀렵 감시 부대가 보호하기 때문이죠. 코끼리들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인근 국가에서 도망쳐왔대요. 그런데 최근 87마리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보호구역 안에서요. 죽은 코끼리들은 머리가 없습니다. 밀렵분들이 상하를 빼갔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밀렵 중 가장 큰 규모의 밀렵이라며 경악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건 올 초 보초 하나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서 밀렵 단속반이 무장해제됐기 때문이에요. 코끼리 보호단체는 2015년과 비교해서 보초 하나 코끼리 밀렵이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 비해 두 배나 늘었다며 정부의 긴급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갖고 싶으신가요? 상하 그거 그냥 이빨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좀 잠잠한데 세계적으로 정년을 늘릴지 말지 나라마다 시끌시끌하대요. 정년이 늘면 연금과 의료복지 부담도 줄어드니까 정부는 정년을 늘리고 싶어합니다. 국가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일할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최근에는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렸고 사기업 정년도 느는 추세라고 해요. 근데 국민 반발이 거진 곳도 많습니다. 정부가 세금 때문에 일을 더 시킨다는 부정적 여론이 세거든요. 호주에서는 정년 70세 계획이 국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은퇴 후에 복지가 좋은 유럽에선 더 심해요. 작년 프랑스 대선 때는 마크롱 후보가 62세 정년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노후 문제, 연금 문제 등등 때문에 정년 연장은 아주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청년 실업이 워낙 심각해서... 지난해 12월 우리 곁을 떠난 샤이니 종현, 기억하시죠? 종현의 어머님이 아들과 비슷한 청년 예술인을 돕고자 재단을 설립하셨다고 합니다. 재단의 이름은 비치나. 반짝이는 빛만큼이나 짙은 그림자를 품던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들과 같은 길을 가는 청년들을 위해 세운 단체입니다. 종현의 저작권료로 운영되는 비치나는 우선 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센터를 세울 계획인데요. 그 외에 소속사가 없어서 힘든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 예술계 고등학교와 함께하는 장학사업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종현은 이제 볼 수 없지만 그가 남긴 선한 영향력, 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저도 쉬러 올게요. 여러분도 여전히 그리고 안녕히. 내일도 쉬러 와요. 사랑합니다.